전라남도가 해남과 광양, 순천 등지에 100개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성극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 절감을 이유로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을 원하는 데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된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각광을 받고 있어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이 부동산 리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구했습니다. 맞아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